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 번 사는 인생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인간들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우리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해서 어머님이랑 합가를 하자고 하는데 이거 싫어요. 절대 죽어도 안된다고. 나는 집에서 소중한 우리 개를 키워야 된다고요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 같은 아파트 남자랑 제가 불륜인가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나이 서른 그리고 동감대기 남편과 결혼 5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. 저희 남편은 교대 근무 중이라 2주에 한 번 겨우 집에 오고 그런 사정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, 그런 집에서는 아내인 저 혼자 살고 있어요. 그리고 제목에 나온 남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제가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건 몇 달 전이죠. 하루는 제가 주차를 하다가 옆에 있던 차를 살짝 긁었고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웬 젊고 잘생긴 남자가 나오더라고요. 뭐 별거 아니니까 보호만 됐고 그냥 수리비만 달라고 하길래 알았다 하고 바로 계좌로 보내줬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 달 뒤에 이번엔 근처 마트에서 또 마주쳤는데요. 어색하게 먼저 인사를 하길래 뭐 저도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 인사를 했죠.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이후로 자꾸만 이 남자를 마주치는 거예요. 옆 동에 사는데 분리수거할 때도 담배 피우다 마주치고 제가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. 특히 최근에 아파트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여기도 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정말 제 잘못인데 결국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. 참고로 이 사람은 미혼이고 아직 여친도 없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반대로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연락은 불편하다 했는데 그럼에도 하루에 한두 번씩 연락을 계속 해오니까 뭐 저도 모르게 어떤 친구가 생긴 것 같고 마음이 가더라고요. 그때 차 긁은 거 수리비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쓰였는데 뭐 밥을 대신 한번 사고 싶다 이러길래 처음엔 거절했죠. 근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. 그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주말부부라는 것도 다 털어놨는데 자기는 그게 뭐든 다 상관없대요. 그냥 가끔 이렇게 시간 될 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또 드라이브도 하고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답니다. 하... 이러니까 다들 주말부부는 하지 말라고 하나 봐요. 저도 제 마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. 외모도 사실 그래요. 저희 남편에 비해 너무 잘생겼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깔이 확 뒤집혀버린 것 같습니다. 욕먹을 거라는 거 잘 알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서 글 써봤어요. 더 늦기 전에 여기서 제가 멈추는 게 맞겠죠? 뒤에 또 있어요. 댓글 1번 정신 차려 이 여자야. 야,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해서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면 만나고 연락하고 그러는 줄 아는 거야, 지금? 어림없다.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유부녀 공짜 꽁파를 노리는 거요. 보니까 돈도 딱히 안 들 것 같고 거기다 생수 한번 제대로 하지. 넌 그날부로 약점 잡혀가지고 니 인생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. 니들이 물고 빨고 하는 거 뭐 그것 따위 내 알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라. 다들 그래. 즐길 때는 좋아 죽더라고. 나중에 그거 뒷감당할 때 지 인생 나락가는 거 모르고 말이지. 너도 그럴 것 같다. 끌 끌 끌 끌 댓글 아이고 담아 이런 걸 다 세세하게 알려주면 어쩌요. 저런 건 나락가게 만들어야죠. 남편 너무 불쌍하잖아. 2번 제가 먼저 끊어야 되나요? 이랄지. 쓴이는 보니까 저 남자가 진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네. 야 그냥 말만하고 쉬워 보여서 갖고 노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. 그래 한번 잡아라. 그냥 그 길로 협박 오지게 당하면서 지옥 가는 거야. 2번 아이고 이 여자 가만 보니까 그게 뭐든 간에 사기 같은 거 오지게 당할 타입이구만. 작업 조금만 치면 바로 어머 이건 운명이야 이러고 희번떡 넘어갈 듯 3번 내가 봤을 때 이 쓰리는 이미 저 남자랑 잤습니다. 근데 이건 지가 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 안 쓴 거지. 끌 끌 끌 그래 바로 이거지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이미 했어. 했네 했어. 4번 아니 니 남편이 그 지역에서 미혼 여자랑 밥 먹고 드라이브 하고 뭐 친구다 이러면서 잠만 안 자면 불륜이 아닌 건가 뭔 질문이 있다위야 장난해요 아니 너 혹시 벌써 잔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이 여자는 이미 남자랑 했어요. 끌 끌 끌 5번 이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테고 글을 쓴 의도가 도대체 뭘까 만약에 진짜 몰라서 묻는 거라면 지능이 처참한 거고 알고도 묻는 거라면 인성이 처참한 건데 말해봐 둘 중에 뭐냐 뭐라 이래서 주말부부는 하는 게 아니라고 참네 삶의 한 방식으로 진짜 이 악물고 주말부부로 지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똥 뿌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가 뭔데 어 주말부부로서 바람이 나는 게 아니야 이 여자야 즉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럴만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바람피우는 거지 너처럼 6번 술 처먹고 자빠져 자다가 영상 제대로 찍혀가지고 나중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정신 차려요 아줌마 7번 뭐 이제라도 멈춰 연병하네 끌 끌 끌 끌 내 장람하는데 너 절대 못 멈춘다 멈출 위인이라면 이미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고 이런 글도 안 써 8번 아줌마 니 스스로 말했네 이미 마음이 훅 가버렸다고 뭐 꼭 오뎅이 왔다 갔다 해야 불륜인 줄 아는 건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이대로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비까지 오지게 와서 더 우울한 새벽입니다 저희 애 아빠 사업이 안 좋아서 접는다고 해요 빚도 많고 상황이 이래저래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저는 저희 남편 사업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몰랐지만 그래요 몇 달 전부터 생활비라고 백만원도 못 갖다 주고 그러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많이 힘들구나 라는 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3살이에요 여하튼 이걸로 대화를 하다가 당신도 직장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 이런 소리를 하길래 그래 알겠다 그래야지 이랬는데 그래 그럼 됐다 이러면서 대뜸 시댁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이유를 물었더니 아니 나도 당신도 밖에서 일을 할 텐데 그럼 꽁꽁이는 엄마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말을 해요 저요 근데 학과 출고도 못해요 그래서 안된다 싫다고 했더니 아니 그럼 꽁꽁이는 누가 와줄 건데? 이래요 물론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랑 학과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이 집을 팔고 우리 그냥 월세라도 가자 이랬더니 야 우리 지금 망했다고 없는 돈도 끌어와야 할 판인데 월세라니 장난이냐 그게? 막 이러면서 버럭버럭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기 싫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는 강아지를 두 마리 키워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강아지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강아지들한테 싫은 티를 너무 많이 내길래 저도 이런 당신이 싫었고 그래서 잘 안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냥 명절 때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니 당신은 어머님이 우리 강아지들 싫어하는 거 몰라요? 이거 어쩔 건데? 이랬더니 그럼 장모님 댁에 보내면 되잖아 아니 저희 부모님은 몸도 자주 아프고 밖에서 일도 하는데 강아지들 당연히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강아지들을 다 떠나서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물론 이 이야기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장난해? 아니 그럼 엄마는 좋아할 거 같냐? 나는 뭐 좋아하는 거 같아? 근데 방법이 없잖아 아니 어쩌자는 거야? 이런 말만 하고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너무 답답해요 사업 때문에 망했으니까 접어야 하니까 당장 그걸 처리해야 되는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도 안 나와서 지금 이 집을 팔 생각인 거 같아요 차라리 급한 대로 어머님한테 좀 빌려오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그럼 니가 너희 집에 가서 빌려와 이래가지고 결국 싸움 오지게 했고 안 되는 건 저도 알지만 너무 답답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이거 죽어도 못해요 차라리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? 댓글 1번 아니 그게 그렇게 싫으면 니 남편 말처럼 쓴이 본인이 친정에 가가지고 꼬아와야죠 돈을 안 그래요? 아니 시부모한테 돈만 달라면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이 지랄하면 세상 누가 그걸 좋게 받아줍니까? 아니 진짜 못돼 처먹었다 2번 결혼할 때부터 개를 싫어하는 티 오지게 냈다는 거 보니까 그 개들은 쓴이가 데려온 모양인데 그럼 남편이 아니라 쓴이가 친정 부모님 돈을 빌리든지 해야지 왜 시부모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하는 겁니까? 뭔 자격으로? 어? 걔는 니가 데려온 거니까 니가 알아서 책임을 지라고요 3번 그냥 이혼하고 개들이랑 애 데리고 친정 들어간다고 하세요 그럼 될 거 아니야 네 됐으니 그게요 저희 친정 근처에는 일단 어린이집이 없고요 제가 마땅히 취직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친정에 못 들어가는 건 남편도 잘 아니까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라고요 2번 아니 이혼을 하는 한이 있어도 시댁은 싫다고 안했나? 이거 니가 한 말이잖아 어? 그리고 진짜 이혼하면 어쩔 건데 월세 들어가가지고 혼자 벌면서 개들이랑 살 생각이었나? 설마 급한국에 자식까지 데려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야 이 여자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네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불편함? 그거 그냥 감수하고 니가 싫은 거 다 참고 부부가 같이 파이팅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게 맞는 거지 이거는 뭐 끝까지 지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니 이야 됐다 그냥 이혼해라 4번 애는 남편 주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개만 데리고 나오세요 개들이 문제가 있겠습니까? 인간이 문제지 안 그래요? 그러니 문제가 되는 인간들 이참에 싹 다 버리고 개들만 데리고 나와서 평생 그렇게 개만 끌어안고 살아라 이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5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상의하고 함께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냐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일단 본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 이게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싫어? 그래 싫을 수 있어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와야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월세로 가자고? 도움 하나 안 되는 걸 대안이라 쳐들이대니까 빡쳐 안 빡쳐 그리고 개를 두 마리나 키우는데 원룸 월세로 가자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? 어? 이건 그냥 쓴 이가 현실감과 하나 없는 거고 거기다 희생도 하기 싫은 초이정인 사람이라 그런 거야 생각이 없죠? 6번 야 이 여자가 지금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네 시어머니는 너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거 같냐? 어? 여기서 제일 불쌍하고 고달픈 사람이 바로 니네 시어머니요 개들이야 뭐 사돈이 데려가든 따로 먼 수를 낸다 치더라도 갑자기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 때문에 3살짜리 손주를 양육하는 그것도 무보수 노동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뿐이야? 살림도 3명분이 더 추가되는 거고 빨래, 음식 등등 늘어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직장에서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며느리가 살림을 도와봤자면 얼마나 돕겠냐고 안 그래? 끌까 7번 뭐여? 차라리 이혼을 해? 아니 그래서 네가 이혼할 능력은 되고? 8번 아니 이런 판국에 뭐? 강아지가 어쩌고 어째? 야 아직 그 주둥이에 밥이 들어가니까 그 빌어차먹을 기성충 마인드로 주절거리는 거구만 지난 몇 달 동안 수입 월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개탈행을 하고 자빠졌네 아줌마 정신 좀 차려요 10번 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뭐 어쩌라고 뭐 첫 번째 사연이야 이미 뭐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주변을 돌볼 줄 모르고 더 독하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못됐다 그런 건데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있는 것들이 더 독해 이러면서 그런데 살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있는 것들이 더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없는 것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막말로 있는 것들이 더 한다는 게 물론 진짜 못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잘 보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경제관념이 투철해가지고 허투루 돈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인색해 보이는 게 대부분이지 실제로는 못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곱간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없는 사람들 중에 보면 없으면 자기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치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통장에 돈 10억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굴려가지고 돈을 더 벌까 이런 국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돈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굴려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써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저는 없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슨이도 솔직히 그렇잖아 남편이 몇 달 전부터 돈 100도 못 벌어주면 뭔가 자기도 준비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걔 두 마리 키우겠다 어머님은 싫다 아 몰라 다 싫어 진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